자동차 기관에서 가소린 기관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캐브리다 방식을 썼었죠. 근래의 모든 자동차들은 다 전자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각종 기관에서의 모든 부분을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완전 연수를 이루어서 인체에 무해한 가스를 배출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보호자 전자제어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연료를 적당하게 쏴주고 완전 연수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각종 센서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가장 먼저 공기유량 센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관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공기의 양에 맞는 연료를 분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유량 센서는 예전 것부터 쭉 보다 보면 크게 몇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베인 방식과 칼만 와류 방식 그리고 열선 방식, 맵 센서 방식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공기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공기에 의해서도 이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다. 그리고 저 대관량 꼭대기다. 분명히 압력이 차이가 있죠. 따라서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들어가는 최적 효율에 따르는 공기의 양도 그만큼 적습니다. 또 압력이 낮으면 낮은 대로 그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 또 달라지겠죠. 따라서 이 높고 낮음, 대기압의 압력에 따라서 폭발력도 다르기 때문에 그 압력을 측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기압 센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우리가 악셀에다 페달을 밟으면서 양을 조절하겠죠. 그래서 많이 열어주게 되면 그만큼 공기량이 많이 들어가서 폭발도 커지고 연료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액셀에다 적게 밟으면 그만큼 또 속도도 줄어들고 엔진 알피륨도 낮겠죠. 그래서 이때 그럼 벨브가 얼만큼 열렸는지를 감지하는 것이 바로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의해서 또 이슈가 벨브가 얼만큼 열렸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있고요. 다음에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가 몇 도냐 도대체. 아주 찬 공기가 들어갈 때와 약간 미지근한 공기가 들어갈 때 연료의 양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흡입 공기 온도 센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동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엔진의 온도가 엔진이 차갑냐 뜨겁냐 이것도 한번 감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냉각수에서의 온도를 감지하면 온도가 워밍업이 됐구나. 엔진이 워밍업이 됐구나 또는 아직 덜 됐구나를 분별하는데 이때 컴퓨터 이슈가 알기 위해서는 냉각수 온도 센서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각수 온도 센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연소를 이루고 나갔습니다. 배기가스가 나갈 때 과연 그 배기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가 얼만큼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또 연료량을 또 조절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기 다기관에는 바로 산소 센서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축과 출력축 또 입력과 배기 쪽에서의 모든 센서에 관한 정보를 이슈가 다 얻어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흡입되는 공기량과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인젝터, 분사 시기, 분사 그 량 이것을 얼마만큼 쏴주냐에 따라서 이론적인 완전 연소 혼합비인 14.7대 1이라고 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약간의 어떤 이상, 어떤 연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잡아내서 빨리 계산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엔진에서 노킹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 노킹이 약간이라도 일어나면 그 녹 센서를 두어가지고 아, 현재 노킹이 일어났다. 뭐 점화식이라든가 연소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렇다면 빨리 이슈가 또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정할 수 있는 입력 요소 중에 하나가 또다시 녹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여러 가지 센서의 기능과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